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주현 코치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요 우리 까칠하고 무뚝뚝한 부장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스피치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레프 기억하시고 의도적으로 한 톤만 높이셔서 말끝을 흐리지 않게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요 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동료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기만점 호감 스피치 기법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섯 가지 MC 기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아주 풍성한 대화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게스트 인맥을 자랑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양성 언어에 도전하라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좀 다르다고 하죠. 남성과 여성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감 스피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 연예인 1위 그리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싶은 연예인 그리고 함께 캠핑 가고 싶은 연예인 1위에는요. 유재석 씨가 꼽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사람 참 괜찮아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살짝 벤치마킹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무리 안에서 직장 안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동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섯 가지 MC 기법 중 그 첫 번째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 편인데요. 너무 뻔하고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싶으시다면 인사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가면서 하는 것이 인사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출근해서 보면 쭈뼛쭈뼛 들어가서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참 눈치 보는 것 같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때에 부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거나 아니면 주연 씨 안녕 또는 장호 씨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인사를 한 자신도 아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상대방도 역시 그 사람의 자신감을 보면서 대화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말 걸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와 단둘이 엘리베이터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거 탈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1층부터 딱 7층 올라가는 건데요. 너무 길게 느껴지면서 애매하게 그 칭스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식당에 단체 약해서 갔는데 우리 부서 아무도 안 오고 하필이면 안 친한 옆에 부서 우리 김대리님하고 딸랑 둘이 앉아 있는 경우 참 서먹합니다. 그래서 휴대폰만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각자 할 거 하면 뱃속 편하겠지만 뱃속은 편하겠지만 여러분의 존재감은 서서히 지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미친 존재감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감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말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안 친해서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요. 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한번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날씨라든가 또는 음식, 복장, 여행 그리고 취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씨를 가지고 그럼 한번 우리 김대리님께 말을 한번 걸어볼까요? 요즘 날씨 진짜 춥죠.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김대리님은 요즘에 뭐 타고 출근하세요? 라고 하면 김대리가 그러겠죠. 저 지하철 타고 와요. 그러면 어느 역에서 출발하세요? 저 이수역에서 출발해요. 아, 그거 이수역 순대골목 유명한데. 이렇게 하면 대화가 벌써 한 10분은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음식을 가지고 말을 한번 걸어볼까요? 김대리님 이 식당 와보셨어요? 여기 음식 괜찮죠? 근데 우리 김대리님 부서는 회식하실 때 주로 어디 가세요? 아, 저희 회집 갔는데. 아, 좋겠다. 저희는요. 부장님이요. 곱창전골 좋아서 자꾸 거기 갔는데. 다음에는 회집 한번 가봐야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나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장을 가지고 한번 말을 걸어볼까요? 김대리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옷 참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김대리님 넥타이는 직접 고르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이 이어지면서 역시나 그 어색한 사이가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에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피하셔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 얘기, 두 번째는 정치, 세 번째는 남의 험담입니다. 우리가 사이가 굉장히 좋다가도요. 종교나 정치 얘기하면서 원수같이 지내시는 분들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처음 만나 별로 안 친한데 남의 험담을 한다는 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 건네는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좀 유명한 MC같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평소에 훈련을 좀 하셔야겠는데 어디서 할 것이냐. 모든 곳이 훈련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엘레베이 타면요. 요매한 꼬맹이부터요. 나의 지긋한 어르신까지 함께할 수 있겠죠. 말을 한번 걸어보시고 택시를 탄다거나 처음 나가는 모임 장소에서 명함 한 장 보고 대화를 주고받는 연습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해보시면요. 막상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그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리고 소소한 재미까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대화를 자연스럽게 잇는 방법 편입니다. 이때는 쿵쿵타 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요. 유재석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역시나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상대가 던지는 단어를 잘 듣고 그 단어를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끝말잇기와 비슷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잠깐 보여드리면 쿵쿵타 쿵쿵타 액션과 함께 윷놀이 쿵쿵타 하면 이름표 쿵쿵타 표지판 쿵쿵타 판소리 쿵쿵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임인데 이 게임 잘하려면 상대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요. 재빠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을 만약에 쿵쿵타 쿵쿵타 윷놀이 쿵쿵타 했는데 대충 듣고 나서 생뚱맞게 나는 미용실 쿵쿵타 이러면 게임은 진행이 안 되는 거겠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한번 예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리 주연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우 날씨 너무 좋죠 김대리님이라니까 우리 김대리님이 이러네요. 점심 뭐 먹지?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주연씨가 윷놀이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김대리님이 갑자기 미용실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윷놀이 다음에 이름표가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하겠죠. 날씨 너무 좋죠 김대리님이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치는 거죠. 먼저 그러게요 날씨 참 좋네요. 햇볕이 좋아서 그런지 춥지도 않고 이런 날씨에는 뭘 먹으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이 쿵쿵타 게임과 같은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싶은 목적은 똑같았죠. 점심 뭐 먹지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일단 받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볼 수 있는 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재석씨가 사랑받는 이유는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 안에서 질문도 뽑아내고 유머나 개그도 뽑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만약에 본인이 열심히 집에서 준비해온 개그만을 던진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MC가 될 수는 없었겠죠. 자 두 번째는 액티브 리스닝입니다. 액티브 리스닝 질문을 던져가면서 적극적으로 리스닝하는 기법인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면요. 말을 많이 해야 유리할까요? 말을 적게 해야 유리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프로그램 MC와 게스트 중에서 MC가 말을 많이 할까요? 게스트가 말을 많이 할까요? 게스트가 말을 많이 하죠. MC는 게스트가 말을 많이 하게끔 질문을 던지면서 유도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말을 적게 하지만 프로그램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 MC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에서 뭔가 대화를 주도하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다면 질문을 던져가면서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의 액티브 리스닝 7대 3을 기억하십시오. 7은 듣고 3만 말한답니다. 이때 3도 질문을 가지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직장 내에서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정보를 많이 쏟아내게 돼 있고 정보를 쏟을수록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는 7대 3 액티브 리스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 MC기법 중 세 번째 풍부한 대화 재료를 찾는 방법 편입니다. 미국의 루스벨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은요. 그의 박식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화제든 간에 이야기 거래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단 하나. 자료 조사에 있었습니다. 자료 조사. 누구를 만난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거리에 대해서 미리미리 자료를 조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좀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좀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떤 거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죠. 많은 시간은 필요 없고요. 출퇴근하시면서 지하철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또는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그 시간에요. 다양한 분야 이슈들만 한번 쫙 훑어본다면 그날 하루의 이야기 거래는 아주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를요. 너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만 기억해 두신다면 풍성한 대화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때에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예요. 우리 보석 꽃미녀 김지연 씨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슈들을 좀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MC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화두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관심 갖는 그 이야깃거리를 화제로 삼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입니다. 폭넓은 게스트로 인맥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한 장의 사진이 뜨겁게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 청소를 백악관 청소를 담당하는 그 분과 주먹의자를 피스 이렇게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평소에요. 그 친분이 쌓이지 않으면 연출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떠들면서 아주 뭐 오바마 대통령 인격에 있어서는 아 사람 좋다 라고 인정받은 사진이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낯선 사람과 자꾸 말 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요. 대화의 주도권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참 많은 사람과 부딪히게 되죠. 뭐 담배 한 대 피로 나가신다거나 또는 음료수 한 잔 뽑아 드시러 가고 오면 뭐 옆에 부서 다른 부서 사람들을 당연히 마주치게 되겠고 또는 경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뭐 회사에 구내식당에 있다면 구내식당에서 조리해 주시는 분들까지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짧은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죠. 중요한 거는 호칭이 좀 중요한데요. 그냥 뭐 경비아저씨 아줌마 아주머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경비 반장님 또는 조금 친하다 싶을 경우에는 아우 대장님이라는 애칭도 참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사님 또는 뭐 우리 조리장님 또는 청소반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듣는 분도 참 좋아하시겠지만 옆에서 우연찮게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요. 여러분 정말 사람 좋아 성격 좋아 이렇게 아주 좋은 점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MC기법 마지막 유재석씨처럼 국민 MC처럼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동료가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남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죠. 그럴 경우 참 중립적인 위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리액션 몇 마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또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우리 또 주연씨 속상할 수도 있겠다 라고 살짝 동조의 느낌? 음 글쎄요. 그런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편리한 리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동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인 반박도 아닌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왕이라면 눈치껏 다른 화제로 돌려주는 센스까지 발휘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직장 생활에서는요. 뒷이야기 하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막 인정받아서 승승장구 승진을 향해 달려가는데 덜컥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분 좋게 대화를 일단 시작했는데 말하다가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얼굴 막 붉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충족했습니다. 현명한 태도는 뭘까요? 끝까지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럼 과연 사람들은 똑똑해라고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독해 독해 상정 못하겠어.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상대의 체면과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영원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공적인 일을 진행하면서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겠죠. 이때는요. 일단 예스 기법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아 그건 아니죠. 말도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김대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라고 일단 인정한 다음에 감정을 조절한다면 적어도 이 핏대사워 가면서 얼굴 불쾌가 가면서 싸우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요. 인위적으로 톤을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 칭찬을 하실 때는요. 인위적으로 한 톤 올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예를 한번 살펴보시죠. 아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라고 할 때요. 아 저는 다른데요. 라고 톤을 높이는 것보다 아 저는 다른데요. 라고 낮춘다면 이 감정 컨트롤이 훨씬 쉬워질 수 있고요. 역시 김대리 최고! 라고 했을 때 아 역시 김대리 최고! 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 톤 더 올리는 아 역시 김대리 최고!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성언어에 도전하라 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남자는 여성언어를 좀 이해하시고 여성은 남성언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뇌구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회로인 전교련이요. 여자가 더 발달이 돼서 감정의 정보 교류가 더 활발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사소한 일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여자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남자는요. 아우 별거 아닌가 가지고 피곤하게 반대로 여자들은 아 남자가 무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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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여자는 남자가 하루 사용하는 어휘량의 두 배를 쓴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처음 연애할 때 빼놓고는요. 여자와 대화하는 걸 피곤해하는 게 바로 여기 있지 않나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녀 동료들과의 소통이 글쎄요 매끄럽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절대 이해 안 가는 그녀의 행동과 그 말 그리고 절대 이해 안 가는 그 남자의 행동과 그 말 때문에 힘드시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몰 토크 소재를 공유해라 입니다. 어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니 좀 적은 남자들도요. 수다 떨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이야기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라든지 또는 스포츠 또 자동차 이야기할 때 참 좋아하죠. 여성분이 남자 동료들과 대화를 좀 같이 편하게 하고 싶다면 자동차라든지 스포츠에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저 소재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침 출퇴근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찾아보는 것도 좋겠고 9시 뉴스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도요. 스포츠는요. 꽤 뚫어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자들과 대화를 좀 편하게 주고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자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또는 가족에 대해서 또는 그녀가 오늘 입고 있는 의상이라든지 또는 뭐 분위기 이런 느낌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시하는 점을 공유하는 겁니다. 남성들은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감정까지도 말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김대리님께서 그럽니다. 주연씨 그 거래처 김과장님하고 미팅 날짜 잡았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연씨가 그러네요. 아우 속상해 죽겠어요. 거기 김과장님 때문에 아니 김과장님은 왜 처음 보는데 그렇게 말을 놓으시고 미팅하는데 담배 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 요점이 궁금한 남자는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죠. 주연씨 그래서 미팅이 언제예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녀 직원들의 대화는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을 아주 편안하게 나눌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김과장님이 그러셨구나. 우리 주연씨 속상하겠다. 이번 미팅 때요. 제가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다 그럴게요.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추를 위해서 그러면 이번 미팅은 언제로 알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요점을 중요시하면서도 뭔가 여성의 그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담겨있는 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공유해라.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공유해라 입니다. 그 남성들이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여성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꾸 이렇게 뭐랄까 얘기하라고 옆에서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왜 그래? 남자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좋게 얘기하다가도 여자가 자꾸 왜 그래? 얘기해봐. 라고 하면 그때부터 화가 나서 아무것도 아니야니까. 이러면 여자는 또 그러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대화의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 켜지게 되는데요. 이때 남녀가 서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좀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는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혼자서 있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말을 자꾸 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하고 있는 남자 직원에겐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자에게는 뭔가 위로해 주는 느낌이 중요한데요. 자 힘들어하는 남자 동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많은 말보다는 한마디 정도 응원 메시지가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휴 힘내십시오. 또는 김대리님은 잘하실 겁니다. 라고 응원을 해주는 거겠죠. 아니면 커피 한 잔 딱 주면서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정도가 좋겠습니다. 여자 동료는 좀 다르죠.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든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라고 적극적으로 또는 아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힘들더라고요. 라고 비슷한 느낌을 공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고 하죠. 별거 아닌가 가지고 민감하게 개인적인 일 얘기하면 수다 떠는 여자 동료가 틀린 것이 아니고요. 너무 무심하게 융통성 없게 있는 남자 동료분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것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좀 이해하고 공유하다 보면 직장 내에서 남녀 직원들끼리 핏대 채우면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 언어 여자 언어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MC 유재석 씨와 같은 동료가 되기 위해서 호감 스피치 알아봤는데 어때요? 어렵지 않죠? 해볼만 하죠. 하시면 됩니다. 자 1분 정리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 시작합니다. 네 다섯 가지 MC 기법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름을 먼저 불러서 적극적으로 인사한다였고 말을 먼저 거십시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미친 존재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쿵쿵따 게임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일단 받고 나서 액티브 리스닝으로 7대 3 비율로 듣고 말한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풍부한 대화재료를 찾기 위해서는요. 자료조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이슈만 좀 훅 훑어봐도 충분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 오버마어를 떠올리시면서 폭넓은 사람과의 인맥 형성도 중요하겠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양성 언어를 공유하십시오. 남녀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깃거리를 공유하시고요. 서로 좀 중요시하는 부분을 인정하셔야겠습니다. 결론과 과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서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요. 서로가 좀 공유하면서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나날이 뭐 발전하고 있는 1분 스피치 정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요 1분 스피치 엄청 연습해요. 전문가인 저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셔서 스피치 훈련하신다면 전문가 못지않은 멋진 스피커가 될 겁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는요. 우리 신입사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편식자로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특히나 우리 대표님이 건배사로 갈 거야 시킬 거야 그러면 아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건배사로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주연 코치였습니다.